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예정입니다. 오늘은 401 곱창전골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영상에서 만나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팽이버섯 고춧가루 햄찜이 너무 좋아요 보장 그치, 음, 매운, 매운, 때만매, 바삭하니 고거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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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주얼! 치즈볼 단무지 아삭아삭 정말 맛있어요! 진짜 맛있었으니? 너무 맛있엉! 너무 맛있어용!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어요! 진짜 맛있었지? 매운소스 오징어 잘 먹었습니다 잘먹었습니다